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카이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 스탯 뭘 열어야 되지? 하나 더 열어야 되는데 뭐죠? 아 장비 창을 열게 되는구나 흐흐흐흐 이야 아케인 지나네 지네 보조가 다 지네 힘이 대세라고 하죠 잘해놨구만 유니온 5900 좀있으면 열리겠네 어 반지 15% 에디한줄 오지게 돌렸구만 흐흐흐흐흐흐흐흨 15% 실블리 어 이거는 뭐 혼중같은 아 혼중이 뭐야 순백같은거 있으면 던져가지고 하면 되겠네 아, 아, 메헥 20%? 야, 카이저 메헥이라고 심벌 610 아, 너무 옆이라 안 보이나? 크리티컬 10% 아, 크리티컬 10% 반지 쓴다고? 반지는 좀 빨리 교체해줘야 되겠다, 그치?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96초 6에 59, 15%? 에디 1.5존 작은, 잘 된 것 같군 피방 도미 피방 도미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죠 윗시그너스의 아케인 에디 좀 돌려야겠네 얼마 준비 됐습니까? 아, 많이 했었군요 돌리다가 안 됐구나 오케이 12,96 27%에 5에 60에 7성 와우, 좋다 오, 아주 좋아 에디 공식 에디 2줄하고 14 85, 죽 18% 18% 두줄 6에 68, 어우, 좋네, 좋아 6에 60, 21%에 2줄 곧 어... 6에 15 15% 18%야, 이것도? 아, 이것도 돈 많이 들어갔다 응, 죽이 15% 토도했는데 와우, 7에 60 와우 지렸다, 지렸어 작도 잘해놓은 것 같군 7에 60 와우 곧곧 7에 54 어, 역시 앱솔 이 정도 껴줘야지 21성까지 야우 아쉽다, 근데 뭐가 아쉬운줄 알죠? 에디가 좀 아쉽다 추억에 비해 에디가 3줄, 2줄, 2.53줄은 들어왔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반해 대하시더스는 좀 문제가 있네요 하하하하 이건 뭐야 이거 두 개는 뭐야? 뭔데 아, 오입술 간혼중이구나 아직 못 구했군요 이거는 그래도 유니크 이상 쓸 거면 마이스터링으로 들고 와야 되겠죠 보장 9를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고민해볼만하다 그치? 아, 난 일단은 이 두 개는 바꿀 것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힘쓸 이것도 좋네요 두 줄 18성 95 에디 한 줄 에디키보 많이 들었겠다 망토도 그냥 임시네 오방방 에디도 끝까지 올라가려면 돌려야 되고 아, 공 51% 51% 어, 유니온 들어가면은 아, 보조를 돌릴 수 없으니까 계속 깨야 될 것 같고 아, 보조를 돌려야 되고 아, 보조를 돌려야 된다 아, 보조를 돌려야 된다 아, 보조를 돌려야 된다 일단은 일단은 피방 도미는 바꿔주고 당연히 이것도 바꿔야겠지 도미, 피방 도미 바꿔줄거고 줄거고 뭐 2일에 얘네들은 나와야지 그건 몇세트야? 7세트 아니야 지금? 1,2,3,4,5,6 도미드롬 7세트에 어차피 7세트네 그지? 7세트에 마이스터링 들어와요 이거 그리고 바꿀게 아 나이스 고맙녀 고맙습니다 일단 얘네들은 손불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지? 이거는 큐브와의 전쟁이고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껴어 에디가 많이 오르긴 해도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순서는 1,2,3,5세트를 먼저 만들자 아이고 이거 아니지 블랙메탈이 제일 쓰레기니까 블랙메탈 바꾸고 이거 바꾸고 데아시두스 바꾸고 도미바꾸고 이거 바꾸고 오케이 요점정리 딱 됐다 인정? 2.5세트 2.5세트 3.5세트 3.5세트 몇인데 지금? 2.5세트 대강 한 2천씩 오른다고 치면 1,2,3,4 1,2,3,4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이거 4개 들고 오면 3.5 될 것 같아 워낙 다른게 추억이 빵빵하다 보니까 다 돼있고 이거 들고 오면 될 것 같은데 3.5 갈 것 같아 4개 들고 오면 5개죠 이거 일단은 0순위 나라면 숄더 일단 5세트 만들고 마이스터링 땡겨오고 데아시두스 가져오고 도미 가져오면 3.5 갈 것 같은데 어 이름 3.5 갈 것 같아 오케이 깔끔 또 궁금한 사항 그리고 아시죠? 이거는 작 다시 하자 이건 작 다시 하고 그것도 여유되면 다시 하는거지 뭐 급한건 아니니까 에디큐브가 먼저지 그치? 이게 먼저가 아닌가 에디 에픽 올려야지 또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준 것 같아서 티도 안나네 순서 정해줬죠? 1,2,3,4,5 그리고 유니온 마무리 짓고요 2,3,4,5 2,4,5 3,4,5 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그때부터 좀 큐브해야되지않을까요? 기본 완성이 되있으니까 베이스가 되있으니까 큐브가야될 것 같고 궁금하신 사항 만족하셨나요? 아 좋았다 달건바게트 가성비 지렸어 지렸어 좋았어요 블랙라벨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똑똑 여기 사람 있습니다 야 뭐야 이거 어? 알고보니 매크로? 매크로 장사꾼? 아주 수상이 너무 많아 됐나요? 오케이 굿 한번 해드렸습니다 감사합 카이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